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으로 24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과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1년 만에 지난해 수준으로 복구한 겁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21조 9천억 원보다 13.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해당하는 AI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의 3조 4천억 원, 우주 분야에선 처음으로 1조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재검토하라며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 8천억 원가량 대폭 삭감됐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과기부 소속 노조 9곳은 연대회의를 출범해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논란 끝에 내년도 예산 규모는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 노조에선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3년도 예산 삭감이 돼서 과제에 따른 예산이 줄고 진행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데 원래 삭감된 것만큼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규모만 좀 키울 뿐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눠먹기식 R&D 사업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토대로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예산안 내용상 환골탈퇴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예산안은 오는 8월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